이정도면 합격이에요 합격 도교항공에서 신제품 프린터를 보내주셨습니다 엘레고의 센타우리 칼본이라는 fdm 프린터인데요 요거는 이제 그 켄타그루스 자리 별자리를 나타내는 라틴어라고 합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기 위해서 박스 오픈은 생략했습니다 엘레고 브랜드는 제가 처음 사용해보는 프린터인데요 예전에 레진 프린터 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fdm 프린터는 처음 접혀 봅니다 외관은 제가 봤을 때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각진 디자인에 이렇게 베벨이 들어간 형태로 깔끔하게 생겼고 여기 보시면 라인들이 이렇게 약간 그 건담의 패널라인처럼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약간 각진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측면에도 요런 라인이 들어가 있고 미래를 창조해라 그리고 요런 부분도 아크릴이 아니고 다 유리이구요 요런 소재들은 다 이렇게 옆판 이런 데 보시면 다 금속 소재로 견고하게 되어 있구요 테두리 부분은 알루미늄 소재라고 합니다 요거 딱 지금 이틀 전에 받아서 딱 이틀간 사용해보고 제작하는 사용기입니다 요렇게 그 건담에 나오는 제간 헤드를 한번 프린팅해서 만들어 봤는데 아주 깔끔하게 잘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엘레구라는 특이한 이름은 그 ELE는 일렉트로닉 할 때 ELE 입니다 9라는 거는 10에 100승 10에 100제곱을 말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에 100제곱을 이렇게 무한대 마크로 해서 그래서 3d 프린터를 만들어내는 무한대의 창작물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ELE는 일렉트로닉에서 왔으니까 이제 3d 프린터만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 엘레구 브랜드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창작물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 센타우리 카본이라는 제품은 요 카본이 없는 제품은 제가 알기로 요렇게 그 밀폐형 챔버가 아닌 제품은 센타우리 라는 이름으로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케이스가 있는 형태는 카본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발매한 것 같고요 이렇게 밀폐형의 고속프린터가 이제 가격이 가성비가 굉장히 높은 제품인데 가격이 낮아서만 좋은 게 아니고 성능이 물론 좋아야겠죠 그래야 가성비가 높은 거니까 그래서 제가 비교적 복잡해 보이는 출력물을 만들어 봐서 테스트를 해 봤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좋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기대 이상의 성능을 보여준 것 같기는 해요 지금 현재 이 프린터는 단색 프린터인데 이게 원래는 멀티컬러 프린터입니다 그래서 AMS를 추가하면 바로 멀티컬러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 멀티컬러 AMS는 지금 출시는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AMS만 추가하면 바로 멀티컬러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AMS가 출시 안되기 때문에 저는 단색 프린터 기능만 사용했습니다 엑스트루더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자석으로 바로 들릴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팬이 앞쪽에 있고 이쪽 고무 아래로 잡아당기면 노즐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두 개의 볼트를 푸시면 이제 분리해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픈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작은 것 프린터 할 때는 이렇게 움직이니까 잘 모르는데 배드를 꽉 채우는 큰 출력물들을 프린팅 할 때는 이 체인이 여기 구석구석에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데 이 안쪽에 보면 이렇게 안쪽에 요만큼의 홈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크게 돌아다닐 때 이 체인이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 홈이 이 안쪽에 잘 파져 있는 점 이런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쪽 끝으로 갈 때는 이제 체인이 이 중앙 쪽에 오기 때문에 따로 부딪힐 일은 없는데 이렇게 이쪽으로 치우쳐 질 때는 체인이 이 홈에 쏙쏙 들어가서 이런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가성비의 프린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카메라가 이쪽에 카메라입니다 소프트웨어에서 출력적인 모습을 모니터링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타임랩스로 프린팅 과정을 저장할 수 있는데 요 영상이 이번 테스트 중에 기록한 영상입니다 그리고 타임랩스를 촬영한 다음에 바깥으로 익스포트 할 때는 USB를 꽂아 줘야지 익스포트 할 수 있습니다 꽂아 준 다음에 토니 메뉴에서 끝에 카메라 메뉴 들어가서 비디오 목록을 보시면 여기 촬영되어 있는 타임랩스 기록이 여기 있고요 촬영했던 세 가지 영상이 있는데 이건 한꺼번에 이쪽으로 내보내려면 다중 선택 누르시고 체크 표시하시고 추출 누르시면 이쪽으로 이쪽으로 영상이 카피 되고요 한 시간 정도 영상이 1. 몇 명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용량은 되게 작은 부담 없는 크기입니다 액정 구성은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첫 번째 홈메뉴에 들어오면 전체적인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라이트를 끄고 키면 그래픽으로도 켜고 꺼지는 게 표시가 되고 버튼을 누르고 실제 실제 프린터에서도 라이트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죠 현재 와이파이 상태 와이파이가 켜져 있다는 상태 보여주고 노즐 온도 바로 세팅으로 넘어가서 노즐 온도 정해줄 수도 있고요 배드 온도도 바로 입력해 줄 수가 있죠 그리고 펜 메뉴 여기 일자로 된 이쪽에 일자로 된 냉각 펜입니다 이쪽에서 바람이 나오는 겁니다 이쪽은 익스트루더에 달린 펜입니다 이 펜은 이 필터가 달린 쪽으로 바깥으로 배출시켜주는 펜입니다 전반적인 걸 볼 수가 있고 와이파이는 네트워크 들어오셔서 와이파이 켜고 스마트폰 와이파이 잡듯이 해 주시면 되고요 이쪽에 나와 있는 ip 주소를 슬라이스 프로그램에 넣으면 와이파이로 연결이 돼서 컴퓨터에서도 이 프린터를 조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프린팅할 파일들을 볼 수가 있는데 내장 메모리 그 다음에 usb 드라이버에서 불러올 수도 있고 이쪽은 프린팅했던 내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이제 리모컨이죠 배드를 움직이거나 익스트루더를 움직이거나 할 수 있고 이쪽에서는 펜 컨트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이제 필라멘트를 교체하거나 다시 빼내거나 할 때 사용하는 것들이고 이쪽에서는 언어 선택이라든지 LCD를 항상 켜게 할 건지 5분이나 10분 뒤에 LCD가 꺼지게 할 건지 정해주실 수가 있고 이쪽에는 좀 더 세부적인 공장 모든 세팅을 공장 출시로 바꾸실 수도 있고요 네트워크 설정 기기 정보 이쪽은 카메라 쪽이고요 맨 아래쪽으로 들어오시면 이제 셀프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는데 특히 원클릭으로 들어오시면 여기서 여기서는 뭐 진동 보정이나 뭐 오토 레벨링 등을 이렇게 체크하셔가지고 실행하시면 셀프 테스트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클릭으로 셀프 테스트 진행했습니다 셀프 체크가 완료되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 출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빨리 감기 하지 않은 실제 속도입니다 저 출력은 아무래도 벤치 테스트용 포트죠 출력 진행이 소수점 두 자리까지 보여서 자세히 보여집니다 그리고 출력은 구간 구간마다 속도가 바뀝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속도가 보이시죠 그리고 남은 시간 표시하고 몇 번째 레이어를 출력하고 있는지 LCD가 출력 과정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출력이 끝나서 상태를 보니까 측면의 레이어가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온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합격입니다 출력 사이즈는 가로 세로 256입니다 256 256 256 256 높이도 256입니다 베드는 앞뒷면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조금 아이디어 있게 했는데 여기 보면 A면이라고 표시되는 PEI 텍스처 베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접착력이 3개라고 나와 있죠 뒷면은 이제 뒷면은 B라고 되어 있죠 이쪽은 부드러운 저온 베드입니다 여기 30도라고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접착력은 별 5개로 여기서 출력하시면 굉장히 꽉 붙는 그런 베드입니다 그래서 슬라이서에서 A면인지 B면인지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출력물을 선택해도 글자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쪽에 A면을 출력할지 B를 출력할지도 이렇게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동봉된 USB에는 이제 PC나 맥에 설치할 수 있는 슬라이서 프로그램이 들어 있습니다 엘레구 슬라이서를 설치했습니다 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필수적인 부분만 요약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오르카 슬라이서랑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오르카 슬라이서 인터페이스에 친숙하신 분이라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구요 먼저 여기서 프린터 이 부분에 여기 클릭하시면 바로 앞에 엘레구 센타우리 카본 0.4mm 체크했습니다 이렇게 수락해서 프린터가 등록이 됐구요 여기 기본으로 제공되는 설정을 불러옵니다 배드 선택이 안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럴때는 여기 버튼 누르시고 멀티배드 유형 지원 여기 이렇게 클릭하십니다 그리고 닫아주시면 여기서 배드를 고르실 수가 있어요 텍스처 PEI 플레이트는 A면이고 부드러운 쿨 플레이트가 B면입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배드 선택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텍스처 PEI 플레이트를 기본으로 사용하시는게 편리하실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필라멘트 사용하시는거 체크하셔서 불러오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만큼만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할 재료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세밀한 세팅을 바꿔주시고 싶으면 여기 들어가셔서 바꿔주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설정이 많기 때문에 입문자분들은 그냥 쓰셔도 괜찮을 거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레이어 출력물이 적층되는 높이를 말해주는 건데요 아래로 갈수록 두꺼워지고 위로 갈수록 얇아지는데 보통 0.2mm 많이 쓰시죠? 저도 이번 테스트에는 0.2, 0.16 두가지만 사용했습니다 보통은 아마 처음에 개체로 되어 있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 전문가 모드 켜주시고 전용 누르시면 좀 더 자세한 설정이 나오는데 요거는 설명하면 좀 기니까 오르카 슬라이서 튜토리얼 보시고 요건 따로 공부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일단 입문하신 분들은 여기서 설정 안 바꿔주셔도 출력하시는 데는 큰 문제 없습니다 세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요 현재 장치를 보시면은 지금 이 슬라이서랑 프린터랑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요럴때는 와이파이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고 여기 빈칸에다가 액정에 나와있는 IP번호를 넣어주시고 테스트 버튼 누르면 성공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 프린터 LCD에 떠있는 IP번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테스트 버튼 눌러서 성공했고요 여기서 출력 버튼을 눌러주시면 두 가지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주로 위에 거를 체크합니다 업로드가 진행이 되죠 그러면 프린터로 파일이 전송되고 이쪽에 장치 컨트롤 화면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버튼 눌러주시면 카메라 프린터의 내부를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조명을 켜주면 밝게 들어와 있죠 여기서 지금 업로드한 파일이 요거거든요 스타트 프린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팝업이 되는데 여기서 출력 시간이나 소모되는 프린터 양 보실 수 있고 타임랩스를 눌러주시면 출력 과정이 프린터 내부에 메모리에 저장이 되고요 배드 레벨링을 하기 전에 하시려면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배드 레벨링이 시작되고 텍스처 배드를 A로 쓸지 B로 쓸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A니까 A를 누르고 Send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텍스처 플레이트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면 배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기서 배드 세팅을 다시 해서 슬라이스 하라고 알려줍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Send 누르시면 프린팅이 진행되는 거고요 다시 이 과정에서 출력 눌렀을 때 밑에 있는 거를 체크하시고 업로드 하시면 업로드하고 바로 출력이 되고요 타임랩스 기록할지 배드 레벨링 할지 여기서 다 체크한 다음에 업로드하면 보내자마자 바로 시작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위에 거를 주로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렇게 하면은 잠깐 출력하기 전에 내가 뭐 잘못 세팅한 게 없는지 잠깐 한 번 정도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있는 모드를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리뷰를 빨리 해야 되니까 다른 분이 모델링 한 것을 다운받아서 테스트 파일로 해 보았습니다 제간 헤드 파츠입니다 방금 첫번째 출력을 했는데요 여기 이쪽 이 안쪽에 패널라인 이런 부분이 상당히 깔끔하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출력 과정 보시면서 이 프린터에 대해서 제가 느낀 점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5년 5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 점점 프린터가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출력물이 오랜 기간 꾸준하게 평준하게 잘 나오려면은 소재들이 튼튼한 것이 중요한데 일단 이 외장이 상당히 금속 재질로 잘 만들어져 있어서 오래 사용하는 데는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간 헤드를 출력하면서 퀄리티나 이런 부분들은 합격점을 충분히 줄만하게 잘 나왔습니다 현 시점의 기술 수준으로 FDM 프린터에서 기대할 수 있는 충분한 퀄리티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 유저들이 사용하기에는 충분히 추천할만한 프린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용하면서 부족한 점이나 좀 깔만한 단점이 있나 생각을 해봤는데 사용기간이 짧은 부분은 있긴 하지만 이 정도면은 가격이 워낙 좋기 때문에 특별히 단점이라고 할만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플래시포지 5M 프로에서 느꼈던 만족감을 이 제품에서도 오랜만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프린터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다면 설명글 하단 더보게 눌러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